맨유가 홈에서 펼쳐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0대3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 자체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적으로도 리버풀의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기자가 테나흐에게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테나흐의 문제가 아니냐, 테나흐의 코칭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테나흐 감독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 시즌에 트로피를 들거나 우리보다 강한 팀을 상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임한 이후로 맨체스터시티 다음으로 맨유가 가장 많은 트로피를 차지한 구단이다. 당신의 생각에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만큼은 사실 테나흐 감독의 전술이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어제 보여줬던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맨유가 테나흐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 똑같이 보여줬던 문제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테나흐 감독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데 수비 라인과 앞쪽에서 압박하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의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쪽에서 지르크지부터 레시포드, 가르나초, 브로우팬데스, 여기에 이제 마이누나 카세미로까지 높게 올라가서 압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이 미드필더 라인도 같이 올라가서 과감하게 압박을 할 때 함께 올라가는 타이밍을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는 압박을 하는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지역으로 패스를 건네주면서 탈압박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가르나초, 지르크지, 브로우팬데스, 레시포드 뒤에 있는 마이누와 카세미로까지 하나의 블럭을 만들면서 촘촘한 수비 전형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좁은 수비 전형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좋긴 한데 미드필더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만 간격을 유지하고 수비 라인은 이 공간에서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리버풀이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 안쪽에서는 맨유의 압박이 강하니까 볼을 주고받다가 맨유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는 순간 이 공간으로 패스를 전개하면서 탈압박을 하죠. 그래서 어제 맨유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편안하게 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맨유가 카세미로, 마이누를 비롯해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까지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버풀이 이 안쪽으로 볼을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맨유가 수비 라인이 같이 못 올라오면서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안쪽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면 맨유가 분명히 앞쪽에서 좁은 간격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아스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맨유가 또다시 이 안쪽에는 수비가 몰려있는데 수비 라인과 앞쪽에 있는 선수들 간의 거리가 되게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죠. 근데 아놀드 같은 경우는 리버풀에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패스를 가장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이런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편안하게 풀어 나오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이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이 가운데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패스를 준다고 하면 좋다라던가 살라에게 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유의 이런 압박체계 자체가 너무 앞쪽과 뒤쪽이 따로 논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반전 초반에 리버풀이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맨유의 압박을 탈압박해서 득점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수비 라인은 가장 뒤에 있고요. 앞쪽에 있는 레시포드, 마이노, 카세미로, 가르나초, 브루팬데스, 지르크지 이 선수들이 좁은 공간을 만들고 리버풀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버풀이 이 가운데 공간을 거쳐갈 때 여기서 볼을 뺏겠다는 거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달려나가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수비 라인은 멈춰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이 공간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 순간 중앙지역에 있었던 아놀드가 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편안하게 리버풀이 뛰어들어가는 아놀드를 보면서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아놀드가 또다시 볼을 잡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있는데 역동작이 걸린 거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뛰어나가는데 수비는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공간이 오히려 역동작이 걸리면서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아니라 이 흐라범베르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테나 감독의 지난 시즌에도 여러 MOTD라던가 여러 해외 매체에서도 맨유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따로 논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한다. 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어제 또 나오면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버풀이 슬롯 감독 체제에서 어제 맨유가 추구하는 압박 형태를 비슷하게 취합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부터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모두 좀 모여들여요. 모여들면서 이 안쪽 공간을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유가 앞쪽에서 더리흐트라던가 리산드로 마이티네스가 수비 라인 바깥에서 볼을 잡을 때는 압박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카세미루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마이누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로나 마스라이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달로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도와주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어제 리버풀이 압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선수가 무조건 카세미루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지역에서 4-2-3-1 전형처럼 블럭을 만들고 이 가운데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맨유가 이 안쪽 공간에서 무리하게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세미루가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아니고 압박을 당할 때 압박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인데 카세미루를 수비 라인 앞에 두고 카세미루에게 패스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리버풀이 압박을 한 명 붙여놨는데 카세미루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빼앗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세미루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면 사실은 도와주러 마이누라던가 브루팬데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달로가 들어가 있다가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앞쪽에 있던 선수가 한 명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전술적인 도움조차 발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이누와 카세미루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고 왼쪽에서 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위치를 보면 좁은 공간을 앞쪽에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맨유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른 것은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간격 유지가 리버풀은 잘 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그물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쪽 공간으로 맨유가 패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누가 이 안쪽에서 볼을 잡을 때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압박에 밀려서 다시 백패스를 해요. 그리고 백패스를 했을 때 뒤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 장면도 계속 리버풀이 가운데 밀집을 해놓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누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앞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카세미루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카세미루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카세미루가 볼을 잡을 때 볼을 빼앗길 뻔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안쪽 공간을 거쳐나가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반대편 측면 공간으로 넘겨주던가 측면 공간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안쪽 공간을 계속 고집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도 카세미루와 마이누가 있고요. 조금 더 카세미루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가운데 있고 이때 오나나가 먼저 리산드로 마티네스에게 볼을 보내줘요. 이게 아무래도 리버풀이 가운데로 쏠리게 만들면서 이때 발생하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건데 여기서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아서 앞쪽을 바라보니까 이미 카세미루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이 가운데 공간을 가로질러서 마이누에게 주려고 하죠. 이미 거리가 좀 먼 상태인데 이미 왼쪽에 있는 브루팬데스도 압박을 당하고 있고 마이누도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공간에 분명히 리버풀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측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패스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리버풀이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도 아주 위험하게 끊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끊어지면 사실은 맨유가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카세미루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인마크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카세미루한테 줄 곳이 없어서 줄 곳을 찾다가 또다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앞쪽에 있는 브로우팬데스에게 땅볼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미 리버풀이 패스가 전개되는 동안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가운데의 패스를 리버풀의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빼앗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오나나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리버풀의 전형이 가운데 일단 카세미루를 한 명 압박을 해놓고 중앙 지역에 딱 블럭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이누가 내려와서 먼저 볼을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마이누에게 패스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마이누가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이 가운데 공간으로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운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계속 맨유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펜데스가 볼을 받아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했을 때 카세미루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는데 여기서도 이 가로지르는 패스를 통해서 측면으로 패스를 주다 보니까 이 순간 흐라범베르가 경로를 읽으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패스를 읽으면서 끊겼고 끊기자마자 바로 역습 여기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면 카세미루가 수비 라인의 앞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때도 리버풀이 가운데서 촘촘한 간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세미루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리버풀의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압박을 시작합니다. 근데 카세미루가 이 가운데 공간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일단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이미 브루패데스라던가 지르크지가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미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카세미루가 약간 플레이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카세미루가 이런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리버풀의 수비진에 결국에는 볼을 빼앗깁니다.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서 편안하게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고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반전이 끝나고 카세미루가 두 번의 실수를 하면서 2대0으로 벌어지니까 카세미루를 빼자. 그래서 후반전을 시작할 때 카세미루를 빼고 콜레어를 넣었죠. 그런데 카세미루를 뺀 다음에도 바로 후반전 10분 만에 똑같이 먹힙니다. 이 장면도 리버풀이 중앙에서 블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리우트가 마즈라이에게 마즈라이가 마이누에게 또다시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갈 때 이미 마이누를 가운데 리버풀 선수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약간 다른 점이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 자체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누가 일단 볼을 잡을 때 주변에 볼을 받을 수 있는 동료도 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마이누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서 편안하게 리버풀이 또다시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태나하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마 다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도 했을 거고요. 태나하 감독이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는 이 모습이 그리고 한 시즌이 아니라 시즌을 거듭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맨유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빴었던 어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태나하 감독이 여기서도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 사실 우가르테가 어제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가르테가 오늘 이제 볼을 빼앗기면서 카세미루가 빼앗겨서 먹히고 마이누가 빼앗겨서 먹혔던 그 자리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당했을 때 여기서 우가르테가 유연하게 볼을 잡아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돌아서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자리에 사실은 카세미루든 우가르테든 어떤 선수를 갖다 놔도 사실은 비슷할 건데 그런데 심지어 탈압박에 강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오히려 단점이 있는 선수들을 수비라인 앞에 두면서 빌드업을 하게 한다 라는 게 과연 테나아 감독이 이제 이러한 전술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냐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어떤 것을 지금 테나아 감독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냐면 아약스 시절에는 그 역할을 했던 선수가 프랭키더형이었습니다. 프랭키더형이 이제 아약스 시절에 바르셀로나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라인에서 볼을 잡아서 아무리 압박을 당해도 볼을 빼앗기지 않고 볼을 끌고 수비라인에서 공격라인으로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리버풀이 중앙에서 촘촘한 압박을 할 때 더용이 볼을 잡아서 안 뺏기니까 리버풀의 선수들이 쏠릴 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간이 생기는 이것을 아마 테나가 감독이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은 사실은 선수의 개인전술의 의존도가 매우 큰 전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더용급의 선수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맨유가 카세미루나 우가르테 그리고 마이누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더용의 그 유려한 탈압박 개인전술에 의존하는 전술을 쓴다는 게 어쨌든 테나가 감독이 맨유에서 계속 전술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네요